마곡점 점주 대학 영미입니다. 네,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코로나로 인하해 무인 시대에 사업이 짱이다 이렇게 여겨서 1억 정도의 자본금으로 24시 프리미엄 빨래방 브랜드인 OO를 오픈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운용을 해보니 세탁은 장비가 말한다가 정답이더라고요. 우리 OO는요. 고가의 우리를 저가로 세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겨울 각종 털 종류인 패딩, 새싹소에서도 꺼려한다는 고가의 우리도 코스, 버턴 하나로 해지지 않는 세탁, 줄지 않는 건조로 줄임까지 쫙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 켜지면 온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라는 본사의 모터 아래 깨끗하고 청결한 장비,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인 세탁 공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 OO의 장점입니다. 에가체프 고급 원두의 부드러움도 단돈 500원으로 행복을 만끽하고 가세요. 마곡역 3번 출구에 있는 좋은 장비로 고객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